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세를 사할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권을 꺾어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 왕이 될 주 그리스도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메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우리 구루터기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오늘은 바로 뒤에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려고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포그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오병여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다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뿐이었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면 아주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못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과 떼어놓으시려고 재촉하셨어요 저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앞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 멀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차기 바람이 휘익 불어댔어요 밤새 세찬 바람과 아주 사납고 거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있는 힘껏 노를 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무서워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나에게로 오거라 그러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디디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본 순간 겁이 덜컹 났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믿음이 적구나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아주 잔잔해졌지요 이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라며 고백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남을 잠잠케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임태하여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사단 때문에 원제를 안고 태어나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며 슬픈 운명으로 살아야 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만앙의 왕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리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조차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나니 큰 풍랑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귀신이다고 소리쳤어요 이렇게 사람 영혼 속에는 창세기 3장 원제 문제에 갇힌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자리잡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왜 인간은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야 될까요? 왜 인간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할까요? 이 땅인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트린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참왕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신 참 제사자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가 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구루터기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구루터기들 영혼에 들어와 계시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4단의 심부르마는 말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면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와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죄의 권세에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그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축복 덩어리로 누리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원제에 갇혀 두려움이 떨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여 전세계 2, 3, 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보구마의 영적 싸움 시대에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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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